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저는 치아마이를 그때 엄마 아빠랑 갔다 왔는데 너무 좋았어가지고 또 가고 싶어서 남자친구도 아직 안 가봤고 언니랑 향구도 안 가봐서 이번에 같이 가보기로 했습니다. 근데 거기 우기래. 오 노! 여기서 약간 치푸하고 더울 수가 있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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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리 그거 하자. 짜증 뿌리기 금지. 미간 찍 뿌리기 금지. 내가 오빠들은 가능한데 우리가 가능하냐? 근데 미간 찍 뿌리기 금지는 내가 이게 왠지 알아? 왜? 나 지금 이모폼 톡스 받아서 안 찡그려져. 어차피... 이거 저 진짜 최대로 힘 주는 거거든요? 어! 내가 승리하지 않을까 싶네 이거 1등 벌칙 벌칙 뭔데? 영영이의 이름 중 아우 안녕하세요 쿠쿤카 굿모닝 여러분 저희는 오늘 아침 일찍 지금 시각은 7시 7시입니다 코끼리 샌츄어리 투어 신청해가지고 지금 저희 픽업 오신가 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안 오시네 어때? 안녕 어떠셨어요 여러분들? 저는 확실히 액티비티한 걸 더 좋아하는 거 같아요 아 좀 더 활동적인 거? 체험하는 거 보다 아 뭔가 이렇게 루즈한 거 보다? 좀 더 짜릿한 거? 어 우리 지금 숙소 근처에 뭐 있는지 찾아보자 그래 음 짐이야? 음 매콤한 너무 설레야 저 지금 맛있어? 레몬 불렀어? 찹다 찹다 아 아 정말 이거 미쳐네 아따 우리 미간 찌푸리기 금지였잖아 얘들아 긍정적인 찌푸리면 괜찮은 건가요? 그렇지 먹을 땐 예외 긍정적인 음 음 음 음 찹땅도 맛있어 합격승? 맛있어? 너무 맛있어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약간 쫄깃쫄깃 이것도 맛있어 으으 무서워 아 살짝 해가 이제 질려고 하는 것도 너무 예쁘다 오늘의 두 번째 아웃핏은 이 탑 아시는 분 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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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데? 그거요? 그거 이쁜가요? 야 이거 자라 하울에서 제가 입었던 거야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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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입었어 괜찮죠? 그리고 이런 자수가 들어있는 팬츠 요즘에 저는 약간 이런 크림 블러셔에 빠져있거든요 제가 요즘 잘 쓰는 제품들 1번은 이거 에스파아의 세레나데 세레나데 컬러가 에스파아에서 진짜 유명한 정말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인데 그걸 이렇게 리퀴드 블러셔로 만드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나르카 제품인데 나르카는 원래 이제 헤어 제품 만드는 브랜드인데 이번에 이런 립앤치크가 나왔더라고요 톤 다운된 그런 좀 붉은빛인데 근데 전 이게 또 좋은 이유가 향기가 달달해서 좋아요 그리고 이거 브레이 제품 플러키 이거는 제가 진짜 많이 썼어요 하일 정도로 이미 많이 쓴 벌써 오셨습니다 오셨습니다 이게 네이브 여기는 원 립만이라는 곳인데 약간 몰 같은 곳이거든요 근데 저번에 왔을 때 너무 예쁘고 좋았어서 또 왔어요 한국의 육척에 있는 무순 오, 뒤집어쥬 오, 치즈쿠프 nung? 네, 두 두 네, 투, 투 예 ego, 이쁘 네, 좋아요 네, 좋아요 영환 여기 얇은데 제가 진짜 하이디라우로 가려고 했던 건 아니고 여기까지 와서 누가 하이디라우로 가겠어요 근데 여기 원님만 쪽은 식당이 진짜 갈 만한 데 없어 생각해보니까 저 초반에 엄마 아빠랑 왔을 때도 여기 왔다가 먹을 때 찾아 헤매다가 없어서 하이디라우로 갔었어요 똑같이 코스가 똑같았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4개로 통탕 2개, 백찬, 백찬이래요 여러분 토마토탕 시키시면 이거 계란 꼭 넣으셔야 하는 거 아시죠? 이렇게 하면 아주 보양식이에요 완전 워터멜론이래요? 토나 워터멜론 한 건 시켜봤어 맛있어? 오 다행이다 오늘 밤에 또 달리시는 거 아시죠? 저희 방에서? 당연하죠 게임해요 우리 하나, 둘, 셋 헤쳐봐요! 도톨카 앞 미안 저는 화장을 좀 하고 조식 먹으러 나왔어요 오늘 저 이렇게 입었는데 오빠가 저보고 춤추는 돌고래 아닌데? 발레하는 돌고래 아,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 엄청 많네 엄청 많아 네? 네, 제가 한 그리크 샐러드 하나 한 그리크 샐러드 아, 음식이 예술처럼 나오네 맛있게 해 우와, 이 그름도 너무 예쁘다 이 그름도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그, 아까 이렇게 내려와 있었고 핫하이스 크램블 시켰는데 희한한 게 나왔어요 오빠 맛있겠다 마지막 디저트까지 저희는 이제 다음 숙소로 가고 있는데요 다음 숙소는 어디죠 여러분? 이 사람들은 몰라요. 왜냐면 제가 항상 숙소 담당이거든요. 유정민은 약 담당? 연구 담당. 나무 위키. 저는 오락 부장 담당이에요. 항마이는 이번에는 저 카메라가 한 건 했고요. 제 측 비티. 제가 각자 잘하는 게 있거든요 여러분. 이런 소품이 하나씩 들어줘야 되거든요. 너 반지 예쁘다. 귀엽지? 응. 이거 스윙셋이라는 브랜드. 내가 언니한테 준 비즈. 아 비즈 기고 열쇠고리. 여기 귀여운 거 짱 많아요. 댓글 달아. 아싸 댓글 하나. 아싸 댓글 둘. 좋아요. 유튜브. 럭셔리한데? 주식 메뉴를 지금 체크인하면서 고르래. 빙자이 마켓. 확실히 주말에 사람이 엄청 많네. 돌고래. 난 이런 것도 귀여운 것 같아. 오우. 보석? 이런 걸 걸어놔도 예쁘겠다. 보덕스 스타일이다. 내 스타일이네. 어디에 거는 건데 베이비? 모르지 뭐. 어디든 거는 거지 뭐. 어디에 거는 거지 뭐. 짱 귀여워 자수. 짱 귀여워. 근데 나 이거를 없애면 좋겠어. 내가 사서 이거 한번 자를까? 오우. 오우. 그러게 예쁘다. 짱 귀여워. 이거 봐. 귀엽지? 오우. 이거 스푼이네? 응. 이것 봐. 여기 목걸이 귀여워. 오우. 피너스. 오 이거 수저 받침대다. 오우. 치얼스. 음. 치얼스. 베이비 뭐 시켰어? 응? 오우. 아이스틱. 아이스틱. 너무 덥다. 지금 더위를 시키면서 다시 생각나는 것들을 사는 거야. 나는 원래 세 번 고민하고 사. 오우. 합리적이야. 살까 말까? 살까 말까? 살까 말까? 안 되겠다. 사야겠다. 안 되겠다. 안 되겠다. 그러면 무조건 사야지. 김치미 나와. 아니 이게 너무 좋아요. 이게 피쉬 소스에 고추. 태국 고추. 이거 안 먹을까? 약사 선생님. 약 좀 주세요. 아니 갑자기 저 막 성리가 터져가지고 바지를 갈아입었어요. 지금 더워 죽겠어. 이거 걷고 먹고 있어. 깔 맞추. 깔 맞추. 비가 와요. 근데 이러고 한 또 10분 뒤에 그칠 거예요. 정글숲을 지나서 가자. 여기도 풀빌라예요. 우와 짱 좋아.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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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짐이래. 여기가 짐이래. 여기가 짐이래. 우와. 짱 좋다. 우와. 뷰가 너무 좋은데? 우리 암호박을 살 테니까 너나 해볼래. 아 씨. 이것도 다 공짜고요. 너무 좋은데? 이거 진짜 좋다. 이거 숙소 밖으로 나가기가 너무 아까워. 여기가 숙소 밖으로 나가기가 너무 아까워. 여기가 숙소 없죠? 여러분 좋아요? 네. 이 숙소 누가 찾았어? 누가 찾았어? 누가 찾았어? 저희가 2층 쓰기로 했어요. 오빠 우리 내일 아침에 운동할까? 짐가서? 어 좋지. 우리 꾸기꾸기한테 말하게? 쌤 보고 계시죠? 전 이렇게 열심히 해요. 안녕. 뱀말로 다니니까 너무 좋다. 어. 이렇게 수영복으로 갈아입었어요. 오늘은 과일이 가득한 수영복. 이쪽으로 오면 욕조도 있어요. 이따 언니랑 목욕해야지. 안녕. 오빠 우리 또 갈까? 네. 원 번 챙겼어? 네. 난 노트북이랑 챙겨야지. 비즈니스워먼이잖아. 오 예! 렛츠 고! 렛츠 고! 여러분 여기 완전 무릉도원 그 잡채예요. 이쪽으로 오면 이제 따뜻한 물인데 거의 뜨거운 물이에요. 근데 여기 이렇게 불빛도 들어오고 버블버블도 틀 수 있고 여기로 물 온도 조절도 할 수 있고 너무 좋죠. 저 밥과 같이 먹어요. 밥과 같이 먹어요. 잘 먹겠습니다. 고콩카! 맛있어요? 네. 굿모닝! 자 내가 1층으로 이동해볼게. 하나 둘 셋! 뿅! 뿅! 튜브 갖다 주셨다. 네. 아니 우기라면서 어떻게 이렇게 비도 안 오고 날씨가 완벽할 수 있죠? 아! 아침도 왔어요. 우와 아침 이렇게 차려주셨네? 와우! 오! 내꺼는 어떤 걸까? 내꺼 이거다. 왜 난 항상 맛없어 보이지? 내꺼? 짜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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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짜지? 쇼미 아이가 엄청 짠데? 짜라란! 짜라란! 오우! 아아 나 마셔야겠네? 짜라란! 주유를 데켰네. 이거 딤섬 하나 먹었네. 짜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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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산 거 이거 샀어요. 어울리나? 그냥 이렇게 들을까? 그래. 어때요? 괜찮죠? 저희는 오늘 코코넛 마켓에 갑니다. 코코넛 마켓에서 쇼핑할 거 많아 주겠다 오빠 돈 많아? 오빠 돈 많아? 안녕 유후 유후 이것도 그늘이긴 하잖아 그래도 그늘이라 좀 괜찮다 근데 여기 먹을 것만 봐나? 진짜 예쁜데? 너무 예쁘다 아니 염초가 있어요 너무 귀여워 아이고 귀여워 아이고 귀여워 아이고 귀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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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이거는 코코넛 자른 것도 같이 준다 안녕하세요 맛있다 아 진짜? 먹어봐 잘 닿았네 그니까 완전 너무 더워서 저기서는 우리를 할 수가 없어서 우리 한 그래도 한 1시간 있었나? 어 조금 이따가 식당을 만나러 갑니다 저기서는 먹을 수 없어 너무 더워가지고 제가 아까 마켓에서 사과 보여드릴게요 이거 궁금했어 어 소장지 일단 예쁘고요 지금 룩에도 잘 어울리는데? 오 지금 룩에도 잘 어울리는데? 오 단돈 3,800원 진짜 쪘어 그치? 10만원짜리라도 있겠지 진짜? 직접 만드셨나봐요 직접 만드셨나봐요 아니 왜냐면 핸드메이드잖아 밀크 드셔보십시다 여러분 여기 음식 정말 느리게 나와요 여기 레스토랑 이름이 지금 렘또 거든요 렘또? 렘또가 스페인어로 느리다는 듯이 음 맛은 있네 음 다들 말을 잃었어 기다리다 지쳤어? 맛은 있네 이거 먹을까? 콜드브루 섞어먹어 이거 먹어볼까 우리? 오 얘 이렇게 하나 잡아서 올려보고 싶어 오 이렇게 얘 이거 올라가 봐 희한한 메뉴로 시켜봤어요 리치 콜드브루에요 유자 콜드브루 왜냐면 우리는 유자매니까 네네네네 그냥 약간 탄산수에 리치 섞인 맛 맛있다 뿌린다 오예 맛있어 유즈 커피 오 이거 되게 맛있다 응 오빠 이거 먹어봐 음 여러분 저희의 다음 코스는 쿠킹 클래스인데요 여기 오기 전에 제가 미리 예약을 해놨어요 저는 보통 여행하기 전에 항상 클룩이나 마이리얼트립에서 투어 액티비티 이런 거 찾아보거든요 저는 쿠킹을 그렇게 관심이 있진 않지만 그래도 해보면 추억이 되지 않을까 그쵸? 그럼요 얼마나 열심히 하려면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제가 그래가지고 한국에 가서 똠양궁을 직접 만들어보려고 해요 거짓말지마 여태까지 들었던 유이즈 말 중에 제일 웃겨요 달라진 저의 모습을 기대해주세요 오셨다 오셨어 오늘은 뭘 만들려나? 뭘 만들지는 모르겠네 똠양궁이라고 적혀있었던 것 같긴 한데 아 진짜? 아 더워 아 여긴가보다 아 진짜 나무에 걸려있어 오빠 시원하지? 어 아 무서워 아 죄송해요 오케이 마지막으로 오케이 여러분 아 아 아 양계살래요? 아 양계살래요? 오 그렇네 이거 두고 가는 거야 이제? 그니까 우리 둘이 딱 당첨됐어요 어떻게 이럴 수도? 갈랑가오 여러분 2개 갈랑가오 타이 코란더 스프링 오니언 마이티인 오오 여러분 아 나 계란 컬렉터인가보다 아 언니 계란? 아 오오 아 żenaming 우유 아 오오 신하 백색색 붉은이크죠 두가지 wood chenics 준비됐어! 레스토랑! 형씨 너무 쫓는 거 아니에요?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망고밥이랑 카오소이까지 완료! 힘들다 이번 여행에서 우리 제일 많이 한 번 맛은 있네 더워 죽겠는데 맛은 있네 땀에 쩌들어 땀 뻘뻘했는데 결국엔 맛이 있긴 해 맛이 있긴 해 너무 좋았던 숙소 안녕 어제 산 목걸이였네? 네 네 짐에서 운동 안 한 거 비밀이다 여러분 비밀로 지켜주세요 야 저는 지금 라탄 뭔가를 사고 싶어서 가고 있거든요 라탄 무언가를 어제 우리 계란 담았던 그런 라탄이다 이거 어때? 이쁜데? 그치? 세라믹이랑 라탄이랑 함께 엮어놨어 이거 엮어놓으면 되게 예쁘다 귀엽죠? 왜 이렇게 잘해? 창피해 창피해 언니가 죄송해요 아 그것도 내 전공인데 아 아 알겠어 오 여기 선물 사기 좋을 것 같네요 여러분 허리맛 초콜릿? 오 마이 갓 이거 비누 트레이요 우와 아끓네 왜 분명히 얼음이 들어가는데 안 시원할까? 참 미스테리아 얼음이 어떻게 빨리 돌아가세요 네 네 우기라더니 저희 갈때 이렇게 비가 오네요 네 비가 오네요 너무 많죠 카레 네 소흑 오늘의 거의 마지막 스케줄인 스파를 받으러 왔는데요 여기는 저희 숙소랑 연계되어 있는 곳이여가지고 숙소에서 이렇게 차를 타고 여기에 내려주셨어요 이따가 여기서 공항까지 또 데려다주시는 서비스도 있다고 해서 지금 스마트 만들었어요 오늘 산 가방 바로 들었어요 안녕? 자리가 만났네 우리 와 진짜 좋다 샤워들 할 수 있다 오케이 오케이 샤워로 갈까요? 네 감사합니다